습병 갯바이에 진입해 봤습니다 자 진입해서 한 5번 정도 캐스팅 했는데 제가 한 마리 이렇게 또 얼굴 봤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네요 계속해 보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 석병 갯바이에 지인분께서 오징어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잠시 석병 갯바이로 내려와 봤습니다 올라온거죠 네 왔으니까 일단 오징어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이로 들어가 볼게요 okay 눈 millions 넓어 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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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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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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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